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대로 두산바켓 R시리즈 컴팩트 트랙로더 납품 현장에 왔습니다. 정말 멋진 곳이어서 1분만 인버전 해볼게요. 1분만 인버전 해볼게요. 지금 이 업체는 S-650을 쓰고 있는 업체인데요.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예요. 그래서 들어온 녹재들이나 합판이라든지 열과 1차 파쇄를 해서 합판 만드는 회사라든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보셔도 두산에 굉장히 조화를 하시는 분들이에요. 두산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AS가 발생되면 그 다음날까지 모든 걸 거의 처리를 해드립니다. 진짜 장비는 모든 사람, 저뿐만 아니고 보시는 분들마다 아주 간판합니다. 진짜 잘 나왔어요. 고객들이 젊은 분들이 하도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3시간에 다 퍼졌어요. 이렇게 새로운 모델 진짜 멋지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영업활동을 안 해도 고객이 이제는 뭔지 알고 전화가 오고 아무리 영업하는 사람이 우리 장비가 세계 최고고 판단해도 고객이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지금은 이거 이렇게 막 구입하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? 많이 기다려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도 지금 3개월 기다리신 거예요. 3개월 기다린 건데 지금 이제 와르르 들어오니까 이 R 시리즈를 보면서 저희 사무실에 온 고객만 해도 거의 한 50명이 넘습니다. 기존에 간주 계셨던 분들이 바로 구매는 안 하겠지만 정차적으로 이 장비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바보켓이 구매를 쓰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장비를 교체하는 데 또는 이 장비를 교체하는 데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장비를 교체하는 데이터는 3개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 장비를 교체하는 데이터는 5년 만에 2년 만에